미국 엘라베마주 범잉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. 범잉햄 경찰은 현지시간 21일 밤 유흥가에서 여러 명의 총격범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여러 발의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언론은 정확히 몇 명이 총을 발사했고 어떤 동기로 총격을 가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. 현지 경찰은 현재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총격범들이 의도했던 표적에 대해서도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